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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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않은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매년 초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게 바로 재무재표인 것 같아요. 이 재무재표를 보는 방법을 많은 분들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지금은 아무래도 이자가 높잖아요.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졌다는 것은 부채를 조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채무가 많은 기업일수록 이자를 더 많이 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채무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많다고 해야 될지 기업마다 다르고 업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채무가 100억이면 많습니까? 1,000억이면 많습니까? 5,000억이면 많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치를 정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채무라고 하는 것이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이전보다 2020년, 21년, 22년에 부채가 굉장히 급증한 기업들은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채무가 그렇게 부채가 점점 증가한 기업이라고 한다면요. 사실상 지금 빚을 많이 냈다는 건데 고금디로 빚을 많이 냈으니까 어떨까요? 이자가 굉장히 버겁겠죠. 그럼 영업이익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을 거고요. 그렇다는 말은 결국 기업의 존속에 있어 가지고 조금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기업이 부채 비율이 지금 부채 원액 자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지 증가하지 않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럼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면 무조건 위험한가? 그건 또 아닙니다. 자본금이 같이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본총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외형이 커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본총계는 그대로이거나 또는 감소가 되고 있는데 부채만 증가하고 있다면 아마 올해는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라든지 무상감자 또는 거래 정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 반등 때 빨리 손실이 좀 나더라도 도망치는 것이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 기회를 얻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시장은요, 뭘 살까, 2023년은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업이 망하지는 않는지, 내 기업이 잘못되지는 않는지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돈이 있어야 새로운 종목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서 돈을 날리게 된다면 새로운 종목 사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새해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계획을 짜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을 새로운 섹터 어떤 것들이 급등할까요? 지금 어떤 테마가 좋을까요? 2차전지입니까? 반도체입니까? IT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잘 처리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 예상대로 만약 5, 6월 달에 상승장이 조금 나와준다면 그 상승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탈출하는 계획을 짜야 되고요. 그 상승하기 전까지도 조금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번 올해 한 해를 휘둘 수 있는 약간 키워드라고 한다면 저는 고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중국 경제가 지금 다시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 문제도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 거기다가 우리 러시아 전쟁도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사실 하락장이 만들어지면서 그 하락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락장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전부 다 손 놓고 기다려버렸는데 이제부터는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겨울잠을 잤어요. 그런데 개구리도 잤을 거고 뱀도 잤을 거고 육식동물, 초식동물 전부 다 겨울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런데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전부 다 배가 고프겠죠. 육식동물도, 초식동물도요. 그러면 이제 겨울잠이 끝나서 봄이 나왔는데 누구부터 잡아먹힐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죠. 지금 세력들도 또는 큰손들도 사실 2년 반 동안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뭔가를 하지 못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량을 뺐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돈을 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는요. 저는 굉장히 조금 지저분한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저분한 장세와 그 박자 속에서 여러분들이 박자를 잘 맞춰간다면 수익도 낼 것이고 손실도 줄여낼 수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엇박자를 탄다면 고점에 사서 손실을 내면서 손절하는 그런 일들이 빌비재한, 잘못하면 정말 계좌가 풍비박산나버리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그 어떤 때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지난 2021년과 같은 상승장을 기대하시거나 이번 상승장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한 투자를 하시다가는 저는 큰 코 다친다라고 경고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 될 텐데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4종목입니다. 무조건 4종목이에요. 새로운 종목의 눈독들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4종목이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이 종목을 추가하면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등 때 빨리 팔고 나가야 되는 종목인지를 빠르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해결책들을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와 유튜브 채팅으로 많은 상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를 받으면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를 받아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카페 24시 36,650원에 10%입니다. 카페 24시요? 네. 카페 24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6,650원에 10%요. 36,650원에 10%. 일단 뭐 매수는 지난번에 급등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네요. 그죠? 네. 뭐 일단은 카페 24라는 이 기업 자체 재무로만 따져본다면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적자가 막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인건비로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시황 설명해 드릴 때 재무제표를 보라고 했을 때요. 단기간에 부채가 증가하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했을 때 부채 총괴가 증가하면서 자본 총괴도 증가한다면 이거는 외형이 커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외형이 조금 커져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매출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할당량이라고 하죠. 어쨌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때 우리는 매출이 커지게 돼요. 우리 박리담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손님을 어쨌든 간에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좀 나지 않더라도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유는 그 이후에 점유율을 좀 올려놓고 이후에 끌어댕기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도 지금 이제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업이라 보니까 앞으로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테마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 한해 테마적으로 급등이 빡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얘가 뛰어올라올 이유가 전혀 없는 시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내려갔던 거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 안 하면 급등이 만약에 2만 5천 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수익도 아니고 오히려 손실이에요. 그렇죠? 네. 180% 올라온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난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만 소외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가 반드시 저는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장이 아직까지 바닥을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시장이 바닥을 안 잡았는데 내 종목이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으니까 자꾸 했다가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이 바닥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기업이고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나 지금은 아니고 시장을 바닥이 잡았을 때인데 저는 그게 최소 2월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요. 최소 2월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가 돼야 시장이 바닥을 잡는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 그냥 기다리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추가 매수를 한다면 2월에 만약에 바닥이 잡히고 한다면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바닥을 잡고 이제는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추가 매수 생각을 눈꼽만큼도 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셨다가 시장 바닥을 잡는지 먼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장 바닥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거의 한 10번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레몬 레인 한 10% 되는데요. 어떤 거요? 레몬 레인이요. 레몬 레인이요? 레인. 네. 매숟가랑 비중이 어떻게 된다고요? 1만 8,700원에 한 10% 됩니다. 아직까지는 수익 중이네요. 아니요. 아니요. 수익이 아니에요. 그럼 2만 8,000원인가요? 아니요. 2만 8,700원이요. 따라 붙으셨다가 몰리신 거네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안 샀는데 이걸 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걱정이 됐어요. 아니요. 본인이 산 게 아닌데 왜 걱정을 해요? 아니요. 내 건데 내가 아닌 딴 사람이 샀어요. 그건 무슨 경우죠? 내 돈을 남이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고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일단 시청자님께 제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은요. 내 돈이면 내가 하세요. 그냥. 그걸 남이 어쩌고저쩌고 핑계될 필요도 없고 남 탓을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남한테 준 것도 문제인 거고 결정권을 남한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됐든 간에. 그렇지 않나요? 잘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잘한다고 해서 맡긴 것도 시청자님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건 내가 벌어야지 남이 벌어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시청자님한테는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잘한다고 그냥 말만 듣고 가는 거면 그냥 사기당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치를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청자님 주식 하신 지는 얼마 되셨죠? 주식 하신 지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된다다가 지금 레몬 레인이 뭐 하는 기업인지도 잘 모르시는데다가 그리고 매수를 했는데 왜 매수했는지 매수가가 뭔지 뭐 어떻게 될지 막막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하고 제하고 상담을 했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제 말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기업을 얻돗고 저떻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어디 손절 라인 잡아야 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떻게 튀어오르고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시청자님의 실력이 지금 완전히 저 밑으로 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청자님의 수준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19,000까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은 주식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찍는 게 아니라고요. 이 레몬 레인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급등한 건요.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가. 지금 딱 보시면 IP 콘텐츠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을 하고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드라마들을 만들고 최근에 만들어졌던 재벌집 막내아들 이런 것들이 뭐 좀 흥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 다음 드라마가 뭔지 이 다음에 어떤 제작을 해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급등이 나온다 어디까지 빠진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재벌집 막내아들 때문에 급등은 나왔는데 그거 끝났잖아요. 거기다가 저도 15화까지 열심히 봤는데 16화에서는 좀 충격을 먹었거든요. 내용이 왜 이렇게 됐지 하고요. 제가 만족하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어찌됐든 그런 평들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쏟아져 내려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샀던 사람은 그 드라마가 흥행을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겠지라고 생각하고 샀겠지만 그건 뒷북 친 거고 사실은 그렇게 사서는 안 됐던 거죠. 그럼 결국 이거는 물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 드라마가 뭔지 모르겠지만 또 대박 터뜨리는 드라마가 나올 때까지는 주가는 계속 박살나는 겁니다. 왜? 다음 원동력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19,000원 됐을 때 올라가 이거는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이 기업은 당장은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추가 매수를 하셔도 안 될 것 같고요. 손을 대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적어도 이거는 18,000원대 이하로 조금 밀려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추가 매수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만에 하나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얘는 시장 안 좋을 때 급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안 좋을 때 단계 급등이 나와버리면 저는 25,000원대에서 그냥 빨리 손절하고 나오는 게 가장 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제일 지지선은 18,000원이에요? 차투상 지지선은 18,000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18,000원까지 내려와야 주가 매수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지 그렇게 18,000원까지 오면 제일 지지선입니까? 이거 그냥 천원까지 내려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주가는 천원이든 5,000원이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지선은 저기 만 2,000원 대가 지지대가 되겠죠. 그런 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은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상담도 받아야지 하시기 전에 상담받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건 참 좋은 일이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못하니까 맡기는 건 좋은데 그 결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시청자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 생각에 단기 만능 때 빨리 매도하는 게 좋고요. 17,000원, 15,000원까지 떨어진다면 사실 저는 컨텐츠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가능성은 있다. 내려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해가지고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압타바이오. 압타바이오고요. 매수 가능 비중이요? 3만 원의 10%예요. 3만 원의 10%예요? 네. 마음의 준비가 좀 되셨나요? 돈 날릴 준비요? 아니요. 네, 돈 날려야 돼요, 이거. 압타바이오를 3만 원에 사셨다면요. 이거는 그냥 올해 그냥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돈 날릴 그냥 각오를 하시고 계시는 게 제일 딱 그냥 속 편합니다, 그냥. 압타바이오라는 기업을 이렇게 사시면요. 사실 수익 못 내요. 그리고 이 기업은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압타바이오라고 하는 게 이 기업이 사실 당뇨병 치료제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임상이라든지 신약을 만들겠다. 앞으로 치매약도 만들겠다. 엄청나게 발표는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겠다는 말만 많은 거지 지가 한 게 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금융 사기라든지 금융 다단계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문어발식 사업으로 내가 이것도 할게, 저것도 할게, 이것도 만들어볼게, 저것도 만들어볼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돈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막 먹튀해가지고 날아가버리고 사라지고, 돈 빼돌리고, 부도 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만 그냥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개발, 좋죠. 만들면 대박 터진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그 만들기까지가 굉장히 어렵고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말은 이 기업이 지금 매출이 2019년에 10억, 그리고 2020년에 3억, 그리고 2022년에 1년에 2억인데 지금 1분기마다 0원, 0원을 벌고 있습니다. 시청자님의 연봉이 0원입니까? 시청자님보다 이 기업은 돈을 못 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나보다 돈을 못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돈 벌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무슨 생각일까요? 그냥 완전 지푸라기라 잡는 심정으로 그냥 이상급등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신약 개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들고 있는 건데 로또랑 다를 게 없어요. 로또는요, 1등 당첨이 그 수백만 명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1등 당첨 한두 명, 많아봤자면 10명,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꽝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이거 돈 날릴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요, 끝없이 끌려가기만 하고 나중에 또 추가하면서 비중만 많아지게 되고 비중 많아진 돈도 날려먹게 되는 거예요. 정말 대박해지지 않으면. 할만하게 정책을 할 수 있을까에. 실패합니다. 본전 안 됩니다. 저는 제 생각에 본전 실패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하면서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 반등 때 15,000원 때 빨리 정리하시고 나오는 게 좋다. 그냥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연지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로보티즈 갖고 있고요. 로보티즈고요. 매수관한 비중이요? 2만 3,200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오늘 좀 빠지니까 전화가 주신 거죠? 좀 걱정이 되었고요. 최근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예.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죠?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소액을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투자 자금을 올해 제가 덕담을 하나 해드린다면 투자 자금을 원금을 100만 원 이상 늘리지 마세요. 지금 100만 원 이상 하고 계신다면 빨리 빼세요. 지금 이런 실력으로 주식하시면 안 돼요. 올해가 굉장히 심각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장세였는데 올해부터는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장세예요. 거기서 원금이 많으면요. 깨지는 돈만 많아요. 제가 시청자님의 돈을 벌어다 드릴 수는 없어도 일단 지켜는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로 줄이세요. 투자 자금을요. 지금 로보티즈를 최근에 사신 것도 저는 사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차트를 본다고 했을 때요. 이 기업은 추세가 이미 무너진 자리고요. 저항 지지도 저 아래쪽이고요. 지금 이 자리도 저항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무너진 자리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살 이유가 없는. 오히려 들고 있는 사람마저도 손절해야 되는 자리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만이라도 진짜 조금만이라도 차트 책을 하나라도 읽었으면 이런 자리에 안 사요. 차트 관련 책을 서점에서 하나라도 읽었으면 이런 자리에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데 사라고 하는 차트 책은 없어요. 태워야 돼요. 그런 거 있으면. 그런 책이 있으면 불태워서가 없애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공부가 그만큼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만을 투자 자금이 크면 안 돼요.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돈 지키는 거죠. 그렇죠? 이 자리는 사면 안 돼요. 누가 삽니까? 이런 자리에 사라는 사람도 웃긴 거고 사는 것도 웃긴 거고 이상합니다. 이런 자리에 살 수가 없는 자리예요. 이런 거는. 매수했다. 그럼 바로 여기 저점 깨질 때는 손절해야 되는. 오늘이 그러니까 아침에 시가 조금 이렇게 약간 버물다가 쭉 빠지기 시작했을 때 바로 손절해야 되는 자리였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들고 있지 마시고 7% 손실인데 저는 이거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학원비 냈다 생각하시고 저는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저는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정리하신 다음에 그 정리하신 돈으로 이틀 뒤면 돈을 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빼세요. 그냥. 빼시고 서점에서 차트 관련 책 하나만이라도 아무거나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매할 만한 자리는 아니고요. 기업도 로봇 관련 주는 장기 투자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했을 때 사실 로보티즈라고 하는 회사의 대주주가 LG전자 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대주주가 LG전자이기 때문에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장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굳이 2만 3천 원을 사가지고 장기로 가져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15,000원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기까지 오면 장기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니나 주가가 튀어오르고 빠지고 이런 흐름상에서는 단기적인 매매로 끝내는 게 좋다. 오늘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많은 종목들이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도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를 보도록 합니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가 18,500원의 1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대요. 보유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대응 방법을 좀 부탁드린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기업은요. 사실 지금까지는 안 좋은 게 맞았죠.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어땠는가라고 하면요. 재무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분명 안 좋아지고 정말 안 좋을 거야. 앞으로 망할 거야 라고 생각했으나 지금 올해부터 해가지고 어떻죠.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기업만큼 좋은 게 없어요. 주식 시장에서는요. 최악이었는데 그걸 넘어서가지고 성장하는 기업들에게 원래 이렇게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거든요. 돈을 꾸준히 잘 버는 기업들은요. 오히려 주가가 빠집니다. 근데 오히려 못 벌다가 버는 기업, 그런 스펙타클한 기업들에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가만히 투자를 안 하고 계시다가 저점에 사놓고 기다렸으면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파라다이스와 같은 기업인데요.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 상승세 더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다시 위드 코로나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중국 경제가 원동력이 생겨서 돌기 시작한다면 사실 이런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입국자들 제한을 하고 너무 확진자가 많이 등장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요. 사실 이거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제한 풀어줍니다. 그러면 역시나 매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특히나 지금 중국도 2년 동안, 3년 동안 거의 근 2년 동안 지금 여행이라든가 이런 욕구가 많이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도 돈을 쓰고 싶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는 올 한 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역시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대신에 문제는 여기서 쭉쭉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갈 텐데요. 지금 추가 매수를 못했다면 사실은 1만 6천 원 이하로까지 한 번만 내려와 준다면 그때 추가 매수의 기회를 잡고 저는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20%까지 늘리자. 그리고 좀 더 장기 보유하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셔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효성 TNC가 올라와 있습니다. 39만 5천 원에 15%인데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는 무조건 노죠.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은요. 사실 시장이 바닥 잡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자꾸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샀는데 좀 빠지는 것 같으니까 손실률 꼬라지를 보기 싫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률 꼴배기 싫어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면 안 돼요. 추가 매수는 정말 냉정하게 이제는 올라갈 것 같다 싶을 때야 되거든요. 시청자님, 박순자님께 제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부터 올라갈 것 같습니까? 반드시 내일부터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스스로가 느낀다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그냥 손실이 좀 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이면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진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올라갈 것 같다. 와, 이거 지금 내가 안 사면 당장 내일부터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안 사면 난 진짜 기회 놓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하셔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들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효성 TNC라는 이 기업도요. 바닥 지금 잘 잡혀 있는 상태고요. 기업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이 뚝뚝 떨어지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벌어놨던 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영향을 뒤에, 조금 뒤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사실 급등이 나오긴 힘들어요. 바닥을 잡는데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25만 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올라올 때 이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상승세 나오긴 힘들 것 같고요.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줄 때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지금 추가 매수가 아니라 추가 매수 하실 거면 지난 저점 26만 원에 가깝게 27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해서 홀딩을 해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으로 체크를 한 번 해보도록 합니다. 가온 미디어고요. 지금은 8,04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배당 나길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급등 나왔을 때 사셨거나 아니면 지난번 12월 중순쯤에 사신 것 같은데요. 최악입니다. 이런 거 사시면 안 되죠. 따라 붙은 거죠. 이런 거 사셨으면 단기적으로 손절을 미리 했었어야 되고요. 이제 와가지고 손절해야 될까요? 라는 것은 아예 단탄할 줄 모르는데 단탄하러 들어가신 겁니다. 최악입니다. 어찌랬던 지금 이 자리 지금 10%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 자리인데요. 아직까지 손절할 만한 의미가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가온 미디어도 저는 아직까지 슈팅권 한 번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6,800원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이제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6,800원에 손절하는 게 맞는 건데요. 원래라면 저 8,090원 자리를 차트상으로 딱 봤을 때 손절할 거였으면 7,700원 때 먼저 손절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미. 그러니까 손절해야 될 타이밍이 지나갔기 때문에 손실이 큰 자리에서 손절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애초에 그랬으면 안 됐지만 이미 벌어진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보들이나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지 조금 차트를 조금 배우고 중수, 고수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까지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실수다.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게 최악의 실수다 생각이 들고요. 7,0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저는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걸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겠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만 사실 장기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바닥 잡는데 시간 좀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많이 뺏길 각오하고 장기로 가져가시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기업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굳이 기회비용으로 생각한다면 굳이 여기에 물려가지고 장기로 가져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프시더라도 7,000원 손두라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7,000원 손두라인 잡고 단기 반등 좀 나와준다면 8,000원 때 빨리 바로 정리하셔가지고 본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이런 식으로 매매하실 거면 당분간 매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괜히 뭔가 수입 좀 보려다가 들어갔다가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죠. 기다려라. 현금 들고 기다리면 된다. 괜히 새로운 종목 사지 마라. 새로 사가지고 물리는 종목만 많아질 뿐이다. 그러니까 일 처리해야 될 종목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만들지 마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ITM 반도체 5만 6천원에 10%요. 어떤 거요? ITM 반도체. ITM 반도체. 5만 6천원에 10%. 5만 6천원에 10%요? 네. 일단 탈출 어려워요. 알고 계시죠? 아 글쎄. 그래서 그냥 추가 매수도 타이밍이 아니라고 계속 그래서 안 했는데. 누가 봐도 아니지 않을까요? 계속 끌고 가면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선택지가 지금 시청자님한테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팔아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선택지 없어요. 그냥 끌고 가세요. 지금 시청자님 할 수 있는 건 그냥 마냥 손 놓고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자리를 안 잡았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뭔가 올라갈 거다. 지금 당장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아직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일단 기업이 거래량도 없고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건 손님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번화갈 상권이 있는데 상권에 손님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 상권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좋아요 아니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시청자님 지금 그곳에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번화갈 상권이 지금 사람들 손님이 없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국수 한 그릇 팔아 먹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1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국수 파는 거라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국수 파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시청자님 지금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을 어쨌든 간에 팔아 먹어야 돼요. 아이템 반도체가 뭐 하는 기업인지 돈 버는 기업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청자님이 이거를 결국 본전을 찾던 수익을 내든 하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냥 애초에 그런 곳에 들어가서 지금 매매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한다면 여기에 더 사는 건 거의 뭐 최악의 실수가 될 겁니다. 더 사는 건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상권이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살아난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점점 여기 아무도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곳에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확성기 들고 사람들 손님을 끌어당기려고 한다 하더라도 혼자 산에서 올라가서 국수 팔면서 확성기 들고 있는다고 해서 누가 들으러 오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 지금 여기서는요. 시청자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손절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기업 자체가 지금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 2차전지 쪽으로 엮여가지고 한 번만 급등 나와준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구간은 생길 수 있으나 테마주로 움직이기에는요. 얘가 지금 여기서 힘은 별로 없어요. 2차전지 관련주가 최근에 패배트리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급등 나오는데 얘는 지금 뭐예요? 급등 안 나오죠. 그죠? 그 테마에 안 엮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2023년부터는요. 우리나라 제조업들, 그러니까 부품업종 등 중에서도 이렇게 하청업체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가 온다. 분명 재무 리스크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침체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이 그런 리스크가 생기고 침체가 생겼을 때 주가가 과하게 빠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얘가 이 정도 가치면 저평가다 싶은 자리에서도 더 과하게 빠질 거라고 봐요. 그때가 추가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이 기업은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가져가시면 좋은데 가져가는데 본전 탈출하는 데까지 시간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왜? 그런 기업 샀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추가하라. 그러니까 더 깊게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소 상장 이후에 최저점 만들었던 2만 3천 원 자리를 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만 원대 또는 1만 8천 원대까지 한번 쫙 밀려줘야 그때가 저는 추가 매수의 저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다가 한번 깊게 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뺐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좀 더 떨어졌을 때가 추가 매수 자리인지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스모 신소. 코스모 신소재고요. 매수가량 비중이요? 6만 천 원에 20%. 6만 천 원에 20%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TV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요. 유행은 쫓아다니면 주식에서는 돈을 잃어요. 시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 유행을 따라다니면 와, 이 사람은 패션 센스가 있다. 이 사람은 유행을 좀 선도하고 잘 따라다닌다. 뭔가 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패션은 유행을 할 때 같이 입어줘야 되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식은 유행할 때 같이 입어주면 같이 물리는 거예요. 유행을 할 때가 가장 비싸요. 그래서 2차전지도 유행할 때가 가장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모 신소재도 유행할 때 가장 비싸게 사신 거예요. 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물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3년 물렸습니다, 5년 물렸습니다, 2년 물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하시는 분들 꽤나 많이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상담방송 보면 그죠? 시청자님의 2년, 3년 뒤가 그렇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코스모 신소재 3만 원까지 박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까요? 고점에서 하면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될까요가 아니고. 지금까지 상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그렇다니까요. 고점에서 하면 99%가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 종목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점에서 다들 사서 들고 계시다가 3년 뒤에 물렸어요 하고 전화 온다니까요. 나는 다르겠지, 이 종목은 다르겠지,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하지 마라니까요. 그거를. 그것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고통받고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고통받고 전화를 주시는 게 상담 방송이에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으셔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이거는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그걸 막 막고 싶은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과 고통을 막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시청자님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고생을 굳이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 고생 안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남들 좋다고 하는 종목은 내 포트폴리오에 없어야 돼요. 남들이 안 좋다고 하는 종목들이 내 포트폴리오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기업들이 남들이 좋다고 할 때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기업들은요. 시청자님 말고도 누구나 다 사서 이거 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는 이걸 저렇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시청자님하고 그 주변 사람들, 남들에게 팔아먹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으면 지가 갖고 있지. 왜 팔아먹어요, 시청자님한테.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가장 주식 시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치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야 시청자님이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지금 당장이에요. 단기적으로 저점을 잡고 있는 자리고 2차전지 아직 끝났다고 생각 안 해요. 테마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한번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5만 1,000원대에 5만원대가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 6만원 정도는 아니더라도 5만원 후반대까지 5만 7, 8,000원까지 한번 반등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5만 7, 8,000원이요? 네, 그때까지 올라오면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이거 5만원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뒷일은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손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손실이 좀 있더라도 한 15%, 16% 정도 손실 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그 손실을 내고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가지고 가시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코스모 신소재를 들고 있는 모든 투자자분들께 경고합니다. 2, 3년 뒤에 최악의 결과를 여러분들을 나중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절대로 이거 들고 있지 말라고 다시 한번 더 당부해드리니까 시청자님도 꼭 새겨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아,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선생님.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세아베스트 지주고요. 세아베스트 지주요? 예, 예, 예. 세아베스트 지주요? 2만 500원에 40%를 욕심 과하게 9월 달에 매수를 했습니다. 하다 추락을 해버리니까 걱정이 돼서 내가 오늘 한번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 주식을 한번 샀으면요. 걱정을 하면 안 돼요. 네. 걱정할 거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맞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아요. 주가는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세아베스트리라고 하는 이 기업이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망하거나 위험하거나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냥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데 올라왔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네.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뉴스가 많죠. REC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했고, 에키스하고 뭐가 있고, 태양광 발정소 20년 업무 계약을 했고. 뉴스가 꽤나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렇죠? 예, 예. 저런 뉴스하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떨어지는 건 뭔가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예, 예. 좀 이해가 됩니다.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올라갈 거라고 시청자님이 샀으니까 당연히 물리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주가라는 건 일직선으로 움직이거나 옆으로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해요. 기업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나빠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흐름이에요. 파도가 올라갔다고 좋은 게 아니고 파도가 내려갔다고 나쁜 게 아니고 그냥 파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파동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주식은 그냥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단순히 기술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그냥 반복하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스가 뭐가 나왔던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에서 1만 4천 원대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게 된다면 다시 한번 올라와서 2만 원대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움직이게 된다면요. 만에 하나 여기 2만 원, 1만 5천 원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박스권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 때는 조금 전략을 바꾸든지 해야 돼요. 뭐 비중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아래쪽은 어디까지 내려갔을까 내려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추가 매수 자리를 저 1만 1천 원대, 1만 원대까지 잡고 그냥 장기 홀딩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빨간 색깔로 제가 선을 두 개를 딱 그어놨는데요. 위쪽에 있는 빨간 선이 시청자님의 매수과고요. 아래쪽에 있는 자리가 박스권의 지금 아랫자리로 보여지는 자리예요. 지금 안 좋은 자리에 산 게 딱 티가 나시죠, 그렇죠? 네, 네. 아래쪽에 샀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를 위쪽에 샀으니까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사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별로 좋지 않은 매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욕심이라기보다도 그냥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공부를 좀 하세요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기 아래쪽 1만 4천 5백 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아마 본전 언저리까지 올라와 줄 거예요. 그럼 그때 저는 정리하시는 게 맞고 추가 매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저게 무너지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한 1만 1천 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가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좋은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기업도 아니에요. 그래서 실적도 지금 많이 성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사람들이 분명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달려들 겁니다. 지금 안 좋아 보여서 안 달려들지만 나중에 달려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쌀 때 사놓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1만 원대, 1만 천 원대까지 밀리면 쌀 때거든요. 저 때는 추가 매수료에서 사놔야 나중에 상승이 나올 때 득을 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감하게 빠졌을 때, 1만 천 원까지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그냥 가져가면 되는 단계고 내가 걱정할 만한 자리에 산 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2만 5백 원까지 올라가면 빠지는 종목을 2만 5백 원에 샀구나라고요. 그래서 그걸 명심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홀딩하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미코요. 코미코고요. 네, 4만 3, 아니, 5만 2,700은요. 10%요? 10%요? 일단 코미코라고 하는 이 기업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당장 이렇게 돈으로만 본다면, 돈을 버는 걸로만 본다면요. 사실 나쁘지 않아요. 이 기업도 부품 만들고 여기저기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반도체 부품 이런 것들 다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당장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한 게 맞아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반도체 부품이니 뭐니, 그리고 반도체 지금 수요가 떨어지고 있네, 뭐 재고가 쌓이고 있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버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주가가 안 올라갔을 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우리 옥석 가리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옥석을 가린다는 말은 뭐예요? 흑긴데, 전부 다 돌밭인데 거기서 우리가 야, 이거는 상품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석이 될 수 있겠다. 야, 이건 보석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걸 발굴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시청자님은 지금 이미 좋은 기업이 주가가 이만큼 빠졌을 때 산 건데 여기가 지금 다 빠진 건지 더 빠질 자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이미 그런 실적이 좋아지고 좋아진 것 자체를요. 주가의 2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4배나 올라가버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옥석이 발굴된 게 아니라 옥석인 거, 보석인 걸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쌀 때 사신 거예요. 거기서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이 상태가 다 빠진 자리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시장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시장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자리인 거고요. 지금도 최근에 저점을 또 깨고 무너지고 있는 거 보니까 더 내려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기업은 저는 추가하라고 해서 3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3만 원, 5천 원대까지요. 그럼 저는 3만 5천 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좋은 건 맞는데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지금 반도체가 지금 막 재고가 쌓여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얘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을까라고 하면 좀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자연스러운 박스권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3만 5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간다면 얘가 5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온다는 건데 5만 원대까지 만약에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지금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 안 하면 그냥 본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만 원대까지 떨어지면 겁먹을 게 아니라 뭐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요? 네,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3만 5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올 때 탈출하는 것을 봐야 되고요. 3만 5천 원대까지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덜컥하는 게 아니라 저때 됐을 때 상황을 봐야 되겠죠. 저도 지금 상황이라면 3만 5천 원대 추가 매수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때 상황이 달라지면 저도 말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지금 이야기 들은 걸로 3만 5천 원대에 되면 무조건 사면 되나요가 아니라 그때 돼서 다시 한 번 봅시다. 아시겠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은 홀딩하시길 바라겠고 이거는 딱히 저는 장기 투자였을 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추가 매수 계획을 짜서 일단 홀딩해서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DB 하이텍. DB 하이텍이고요. 4만 7천 5백 원의 비중 10% 4만 7천 5백 원의 비중 10% 최근에 TV에서 누가 반도체 관련주를 추천했습니까? 아니, 이거 산치 좀 됐어요. 아니, 왜 반도체 관련주를 사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반도체 반도체 해가지고 물려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올해 제일 힘들어 업종으로 반도체 제조업이랑 자동차 제조업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조업체들이 지금 하청에 하청들이 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납품 대금이라든가 이 돈들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증가한 거는 환율 때문이라고 생각해봤을 때요. 그 외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솔직히 지금 반도체 쪽이라든가 제조업 이런 쪽들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나 경기 침체에 가장 큰 리스크를 받을 게 제조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제조업이라든가 자동차 제조업이 단기적으로는 테마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등나게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거 가져가면 되게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연달아서 반도체 관련주만 지금 상담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저는. 왜 이렇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깝깝하네요. 지금 뭔가 속이 꽉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기업도요. 나쁠 건 없어요. 지금까지는 봤을 때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좋은 게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도.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4배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지금 영업이익이 4배 올라올 때 주가는 8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영업이익보다 주가가 어때요? 더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과대 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4배가 커졌는데 포장을 8배 크게 하게 되면 그거는 과대 포장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만큼 떨어지는 게 맞는 거고 여기까지 빠졌을 때 저는 4배가 올라온 영업이익, 주가를 다 반영했다고 생각하는 자리고요. 여기서부터 저는 과한 급등은 과한 실망을 만들어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항상 이야기해드려요. 지금 영업이익이 4배 올라왔을 때 주가도 4배 올라온 자리가 지금 4만 원대가 맞는데요. 사실상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되어 있는 게 주식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좋은데 왜 안 가요? 라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좋은데 너무 올라온 기업을 샀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봤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좋은 걸 가장 비싸게 사놓은 거죠. 이런 자리에, 제일 고점에. 그러면 물리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살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조정시 매수해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조정이 아니에요. 이건 그 평가에서 저평가로 들어가는 단계고 조정시 매수하는 사람들은 3%, 5%, 7% 이렇게 단타로 짧은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를 탈출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당장 이거 저점 무너뜨리면 또 추가하라고 합니다. 3만 5천 원이고요. 저거 무너지면 2만 7, 8천 원대까지 밀려내려가는데 저 당시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도 답이 딱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서 일단은 3만 5천 원 무너지게 되면 2만 7천 원, 8천 원대 다시 한번 상담 주시길 바라겠고 여기 안 무너지면 그냥 홀딩하시면 본증까지는 한번 반등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매수하셔서 물려계시는 분들이 좀 보입니다. 최근에 왜 매수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냥 현금 들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더 좋은 기업을 더 좋은 가격에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서두르기 때문에 내 계좌가 망가진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빨리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비싸게 샀다는 것은 가장 좋을 때 샀다는 겁니다. 남들이 좋다고 할 땐 제발 사지 마시고 혹여나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남들이 좋다고 하는 종목인지 남들이 안 좋다고 하는 종목인지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가만히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